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티비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100주 뒤집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신한은행에서 바꿨구요. 이거는 제가 두루를 뒤집었거든요. 그래서 5개 정도 구두완. 좋은 동전들은 안 나왔구요. 그냥 79년도 뭐 이런 거 편한 것들 나왔습니다. 75년도 79년도 75년도 79년도가 주종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찾을 주안은 98년도 하고 뭐 1970년도 나오면 좋겠지만 98년도 나오면 좋겠네요. 그리고 구두완. 요렇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흠. 제가 제가 그 뒤집기용 돋보기를 착용하고 저도 이제 시력이 이제 안좋아졌어요. 안좋아졌어요. 이제 돋보기를 착용해야 됩니다. 예. 09년. 아 잘 보이네요. 예. 11년. 92년. 01년. 92년. 예. 03년. 03년. 88년. 예. 97년. 89년. 89년. 95년. 예. 92년. 06년. 예. 2010년. 아 완전 숫자가 너무 잘 보여서 기분이 좋은데요. 예. 94년. 00년. 02년. 예. 09년. 예. 109년. 예. 2011년. 05년. 01년. 96년. 96년. 99년. 예. 12년. 예. 89년. 92년. 예. 91년. 01년. 예. 06년. 01년. 96년. 95년. 예. 92년. 99년. 예. 93년. 10년. 1987년. 예. 2013년. 예. 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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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구두화는 그게 단가 봐요. 예. 더 구두화는 안 보이네요. 예. 아. 이건 2010년 굉장히 깨끗하네요. 아. 구두화는 여기 있네. 74년. 아마 지금 찾은 것 중에 74년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예. 11년. 15년. 예. 01년. 91년. 2002년. 92년. 예. 92년. 예. 90년. 아. 이것도 표조화네. 예. 96년. 92년. 어. 1980년. 예. 96년. 01년. 예. 99년. 예. 2011년. 예. 2002년. 99년. 09년. 01년. 04년. 90년. 13년. 2004년. 99년. 2001년. 2014년. 예. 08년. 2014년. 2001년. 와. 이거 80년. 74년. 뭐 79년 나오고는. 예. 거의 없네요. 95년. 87년. 예. 12년. 04년. 01년. 예. 96년. 예. 2000년.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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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원이 파져있고. 이런 동전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고무로 이렇게 말아줘야 되는데. 쇠가 있어서. 이렇게. 그. 동그랗게. 이렇게 자국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절대 에러는 아닙니다. 예. 06년. 예. 94년. 예. 04년. 2001년. 오. 2010년이 굉장히 깨끗하네. 네. 01년. 예. 1980년. 헉. 1980년. 구두환. 04년. 99년. 아. 98년도. 안 나오네요. 네. 96년. 네. 92년. 07년. 94년. 94년. 88년. 91년. 96년. 04년. 17년. 09년. 02년. 91년. 2014년. 예. 97년. 네. 99년.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는. 예. 찾기가. 힘든가 봐요. 91년. 15년, 9년, 13년, 어? 1985년 85년, 근데 84년이 더 흔한데 85년이라고 84년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91년, 02년, 92년, 88년, 12년, 13년, 아, 이렇게 안 나왔구요 이게 지금 5롤에서 나온 건데요 이건 2롤에서 나온 거고 지금 지금 새로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구도완 7, 4, 7, 5, 그 다음에 80년, 79년, 80년도, 1985년 하나 이렇게 6개가 나왔네요 그 1, 2, 3, 4, 5개, 그 전에 건 5개, 11개, 구도완 11개 나왔습니다 아, 좀 아쉽네요 98년도도 안 나오고 84년도는 거의 뭐 하나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구도완에서 7, 1, 7, 2, 7, 0,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구도완만 나왔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고요 오늘은 뒤집기, 맥주새롤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 CTV의 이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